포카해야 돼요 A에 포카해야죠 A에 11 하겠습니다 A에 11 파닉스 12 14 자 시작하겠습니다 C C C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S는 S S 중에서 S E A는 E A E A 중에서 E E 합쳐서 C C 바다 뜻은 바다죠 Under the sea 오케이 그래서 소리 C C 쓰는 법 S E E 그렇죠 Under the sea 바다 속에 많이 줘 C 계속해서 퀴즈 퀴즈 문제 문제는 오케이 그래서 Q는 Q Q Q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Q는 혼자 안 다니고요 항상 뒤에 U를 데리고 다닙니다 패시에요 패 예? Q가 패 Q가 뒤에 패를 데리고 다닌 거 같아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둘이 합쳐서 항상 Q Q 소리 냅니다 Q 안 냈어요 Q 소리 납니다 Q는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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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하나네요. Q는? Q. U. N는? N. 그럼 합쳐서? Q. Q인데 이건? O, O가 기다리세요. O, O가 U 되죠. E, E는 U가 되는 게 아니고요. E. E 됩니다. 그래서 합쳐서? Q. 소리도 천 ic él. Q. Q. Q, Q. E. K. Q. Qu silicone. S pretty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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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에 어 어 어 어 어 어 E어 중에서 EE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NG는 둘이 앞에서 응된다 했죠 NK는 응크 그렇지 잘 기억하고있네요 그래서 소리? 리잉 소리? R I NG okay 소리 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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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sun sun 해 달 달은 아니 달은 문인데 해 태양이죠 그래요 s는 s s 중에서 s u는 u u o 중에서 o o n은 합쳐서 sun sun okay 그래서 소리 sun sun 쓰는 법 s u n okay 소리 sun sun okay 소리 quilt quilt q u는 ku ku i는 i e l 중에서 e e l은 l t는 합쳐서 qui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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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뜻은 카페 카페는 아니고 뜨개 마늘 바느질 해서 만든 이브 같은 거예요 요 네 근데 그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불을 바닥에 깔아놓습니까 카페처럼 계속해서 소리 저는 뭐 근데 저 아까 카페실에는 이 부분 카페에서 바닥에 깔 한국이 이불 이불을 바닥에 깔아놔야 아니요 저 카펫하고 q q u i l t 소리 아이는 뭐로 소리 여기 R A는 중에서 E A는 중에서 E N은 합쳐서 R R 소리 R R RAIN 쓰는 법 R-A-I-N RAIN RAIN SIT 안다 S-Z 중에 S가 될 거고요 I-E가 될 거고요 그리고 T가 될 거고요 그래서 SIT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SIT 그래서 폴링은 S-I-T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SIT가 될 겁니다 SIT 안녕히 계세요 SIT가 아니고요 SIT RED가 될 겁니다 RED는 빨간색이 안 되시죠 O로 될 거고요 A가 될 거고요 E가 될 거고요 누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RED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RED OK 소리 SPELLING RED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SPELLING은 O-O-E-D입니다 그럼 저는 안녕히 계십시오 OK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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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